기출문제의 첫번째 DB구축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인데요. 학생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학번과 학과 필드를 기본키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기본키 클릭하시고요. 다음 두번째 성명필드는 반드시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명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에 필수에서 더블클릭하셔서 예로 바꿉니다. 다음 비상연락처 필드에는 빈 문자열을 허용하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상연락처 선택하시고 빈 문자열 허용해서 더블클릭하셔서 예로 바꿉니다. 다음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 점수에는 기본값이 0으로 입력될 수 있도록 기본값에다가 0이라고 입력합니다. 중간 기말 출석 기본값 0을 입력합니다. 다음 다섯번째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 점수 필드에는 0 이상 100 이하의 값이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고사의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0보다 크고 and 작다 100 이라고 입력하시고 이 입력한 값을 범위 정하신 다음 컨트롤 C 기말고사에다도 컨트롤 V 출석 점수에다가도 컨트롤 V 하셔서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학생 테이블 오른쪽 다기 버튼 누르셔서요.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예 누르십니다. 다음 두번째 학생 테이블에 대해서 학과 필드의 조회 속성을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학생 테이블에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학생 테이블에 학과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 조회 탭을 클릭하셔서요. 현재 텍스 상자로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콤보 상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콤보 상자 선택하시고 가져올 데이터의 행운보는 테이블에서 가져올 거고 점점점 작성기 클릭하셔서 문제의 학과 테이블에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닫기 학과 코드와 그 다음 학과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 두 개의 필드를 가져오셨다면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업데이트 예 누릅니다. 가져온 데이터에서 선택한 값이 저장되는 것은 첫 번째 필드에 있는 학과 코드가 저장이 되라고 되어 있으니까 바운드 열은 1로 하시고 가져오신 열의 개수는 두 개입니다. 라고 2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열 너비에다가 학과 코드 학과 열 너비를 1과 그 다음 세미콜론 2라고 입력하셔서 1cm, 2cm 콤보 상자 목록에는 최대 8개 행 행의 개수는 8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 시트 보기 저장 한번 하시고요. 문제의 학과 테이블을 클릭하시면 콤보 상자로 바뀌어 있고 그 다음 학과 코드는 열 너비 1 그 다음에 학과 필드는 열 너비 2로 해서 이렇게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TV 구축의 두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성적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성적 관리 폼에 엑셀로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저장 매크로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크로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탭에 매크로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첫 번째 매크로의 이름은 엑셀로 저장해서 내보내는 거니까요. 매크로 함수 Export with formatting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이블 형태로 내보낼 거고요. 그 다음 학생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 유형은 테이블이고 학생 테이블을 가지고 출력 형식은 엑셀 형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엑셀 통합 문서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텍스 상자의 입력란에 내보내기 경로를 표시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리 보기 그림과 같이 인풋 박스 형태로 입력받아 처리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 출력 파일에다가 인풋 박스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부터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파일에다가 확장해서 작성하실 거면 Shift 누른 상태에서 Fe 누르시면 되겠고요. 는 하시고요. 우리는 문제 제시된 형식과 같이 인풋 박스라고 입력합니다. 입력받는 박스 인풋 박스 인풋 박스에 문제 제시된 그림에 저장할 파일 이름을 쓰시오 쓰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연결해서 줄바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 연산자 입력하시고요. 줄바꿈을 하기 위해서 CHR 가로열고 13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시 M% 입력하신 다음에 C 드라이브에다가 큰 따옴 C 드라이브에다가 큰 따옴 편 묶어서 C 드라이브에 그 다음 학생 테이블 불.xlx로 저장하시오라고 표시하실 거고요. 위쪽에 표시되는 타이틀은 내보내기입니다. 내보내기 그 다음에 인풋 박스 안쪽에 C 드라이브 학생 테이블 xls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큰 따옴표 묶어서 C 드라이브 안에 그 다음 학생 테이블 점 xlsx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습니다. 인풋 박스에 저장할 이름을 저장할 파일 이름을 입력하십시오부터 여기까지는 표시되는 프롬프트 내용이고요. 그 다음 내보내기 라는 글자는 표시되는 제목 표시줄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입력란에 표시할 문구까지 작성을 하셨어요. 확인 한 번 누르시고요. 이제 지금 작성한 매크로를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오른쪽 x 한 번 누르시고 매크로 이름을 문제에서 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장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cmd 언더바 저장 엑셀로 저장 이라는 명령 단추를 선택하신 다음 속성 시트에서요 클릭했을 때 이벤트 탭에 가셔서 원클릭을 클릭하신 다음 조금 전에 만드셨던 매크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서 파일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보도록 하겠는데요. 왼쪽에 개최해서 성적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신 다음 다음 화면과 같이 지시 사항에 따라 완성하시오. 첫 번째 미리 보기 형태로 나타나도록 기본 보기 속성 그러면 우리 모드 탭에 가셔서 현재 단일 폼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개 레코드를 보실 수 있는 연속 폼으로 바꿔주시고 폼에 최소와 최대화 단추가 표시되지 않도록 최소와 최대화 단추를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표시 안함 선택합니다. 최소와 최대화 단축 표시 안함 세 번째 본문에 txt 언더바 등급 컨트롤에 식을 작성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개최해서 우리 속성 시트에 txt 언더바 등급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a,b,a,c,b 이렇게 표시하려면요. 컨트롤 원번에다가 커서 갖다 놓으시고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f,e 누르셔서 확대해 놓으신 다음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iif 가로 열고 평균 값이 80 이상이면 a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 번 iif 평균 값이 70 이상이면 우리는 b라고 표시할 거고요. 다시 한 번 나머지는 c라고 표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 iif를 두 번 사용하셨으니까 가로를 두 번 닫아주시면 돼요.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a 그 다음에 80점 이상이면 그 다음에 나머지 70점 미만이면 c 나머지는 b인데 b는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a 70점 이상이면 b 그 다음에 나머지 c로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을 작성하셨다면 확인 한 번 누르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폼 보기 한 번 가보시면 등급이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디자인 보기에 오셔서요. 현재 이제 3번 문제까지 작성하셨어요. 4번에 폼 바닥글에 txt 언더바 인원 컨트롤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속성시티에서 txt 언더바 인원 선택하신 다음 컨트롤에 총 인원수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미리 보기 그림을 참고하여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만 구하신다면 카운트 함수 사용하시면 되는데 포맷 함수도 같이 사용하라고 했어요. 총원 몇 명이라고 표시하는 형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네요. 그럼 컨트롤 원본에다가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Shift F2 포맷이 먼저 나옵니다. 포맷 입력하시고요. FOR MAT 입력하신 다음에 가로 열고 값을 구하셔야 되는데 값은 카운트 함수를 통해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신표 형식은 총원 한 칸 띄고 몇 명이라고 표시할 거예요. 큰 따옴표 문 꺼서 총원 한 칸 띄고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샵 입력하시고 명자 입력하신 다음에 다시 한 번 큰 따옴표 닫아주시면 되겠죠. 확인 한 번 누르시고 포보기 가시면 아래쪽에 문제 제시된 총원 20명이라고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디자인 보기에 오셔서 탭 순서를 설정하라고 했는데요. 포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탭 순서 선택하신 다음 포머리끌에 대해서 클릭하시고요. CMD 저장을 먼저 선택하고 첫 번째 갖다 놓으시고 두 번째 LST 학과 CMD 조회 CMD 인쇄 TXT 담당 교수 CMD 전체보기 CMD 닫기라고 순서를 지정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셔서 우리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 포만성하는 문제 작성하셨습니다. 오른쪽 성적 관리 폼 오른쪽 닫기 한 번 누르시고요. 변경하시겠습니까? 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문제 2번에서도요. 성적 관리 폼에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 전체 보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체 보기 선택하면 CMD 언더바 전체 보기 라고 표시가 됩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클릭하면 이벤트에 가셔서 원 클릭이고요.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선택하신 다음 작성기 클릭합니다. 현재 폼의 필터원 속성을 이용하여 현재 폼에 적용된 필터를 제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 현재 폼의 필터원 속성을 이용해서 필터를 제거한다. 그러면 는 폴스라고 해주면 해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시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성적 관리 폼의 닫기 버튼 아래쪽에요. CMD 언더바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폼 닫기 매크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크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기에 매크로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열려있는 성적 관리 폼을 닫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로즈 윈도우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성적 관리 폼 폼을 닫으실 거고요. 폼의 이름은 성적 관리 폼입니다. 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 개체를 닫을 때 변경 내용이 있으면 저장할지 여부를 서행자에게 묻도록 처리할 거라고 저장해 확인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매크로 오른쪽 X 한번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하시고요. 매크로 이름은 폼 닫기라고 입력합니다. 이제 닫기 버튼에 오셔서요. 이벤트에 가셔가지고 조금 전에 만드셨던 매크로 폼 닫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성적 관리 창 폼은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수정하신 내용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3번 조엠의 출력기능 구현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보고서에 학과별 성적 보고서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학과점 학과 정렬하시고요. 학번 성명필드로 오름자순 정렬하시오. 먼저 정렬이 하나가 학과 정렬이 되어 있다면 정렬 추가하셔서요. 학번 오름자순 다시 정렬 추가하셔서 성명 오름자순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학과점 학과 바닷글에 txt 중간고사 평균 속성 ct에 가셔서요. txt 언더바 중간고사 찾습니다. 중간고사 평균 얘는 평균이 표시되도록 설정하라고 했어요. 데이터에 가셔서 컨트롤 원본에다가 평균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는 a, v, g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문제에서 중간고사에 대해서 평균값을 구해라. 중간고사 입력하시고 마찬가지 쓰실 거니까 범위 정해서 컨트롤 c 누르겠습니다. 확인 기말고사 선택하시고 컨트롤 원본에다가 컨트롤 v 하시는데 기말고사라고 수정하시고요. 다시 출석점수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원본에다가 컨트롤 v 하시고요. 여기에다가 중간고사 대신에 출석점수로 수정하겠습니다. 맞게 되어 있나 잠깐 인쇄 미리 보기 확인해 보시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점수에 평균이 구해져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눌러서 보고서 두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세 번째 학과점 학과 바닷글에 txt 인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xt 인원 바면을 조금 옮기시면 txt 언더바 인원 컨트롤에 학과 인원이 표시되도록 그러면 컨트롤 원본에다가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카운트 함수 이용하셔서 별표 가로 닫고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페이지 바닷글에 txt 날짜라고 되어 있습니다. txt 날짜 언더바 날짜 선택하시고요. 시스템에 현재 날짜와 시간이 다음과 같이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에는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겠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now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닫고 하시면 되겠고요. 형식에 오셔서 제공되는 형식을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입력하실 건데요. 형식에 연 또는 4자리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yyy 입력하시고 연 그 다음 월은 2자리로 표시하겠습니다. mm 월 시프트 F2 눌러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DD1 유일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A를 하나 둘 셋 넷 입력하시고요. 문제에서 봤더니 시간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오후라고 되어 있어요. 오전 오후를 표시할 수 있도록 am pm 이라고 입력하시고 시간은 hour h 그 다음에 콜론 부는 nn 콜론 ss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여러분이 작성한 인쇄 미리 보기 아래쪽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번 문제까지 작성이 되셨죠. 페이지 바닥글에 txt 페이지 선택하시고요. 전체 페이지 중 현재 페이지 형태로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에 가서 컨트롤 원본 에다가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fe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넣고 첫 번째가요. 전체 페이지 가 5이고 현재 페이지 가 2 라고 하면 5 페이지 중 2 페이지 라고 되어 있으니까 는 전체 페이지 수가 먼저 나오네요. p a g e s 입력 하시고요. 그 뒤에다가 연결해서 n% 연산자 필요하죠. 그 다음 큰 따옴표 문 꺼서 전체 페이지 다음에 한 칸의 스페이스가 필요하니까 한 칸 띄시고요. 페이지 중 그 다음 한 칸의 스페이스를 또 한번 띄워주시고요. n% 연산자 이용하셔서 현재 페이지를 넣기에서 페이지 n% 연산자 이용하시고 뒤에다가 뒤에다가 한 칸의 스페이스를 띄워서 큰 따옴표 입력하고 한 칸 띄우고 페이지라고 입력합니다. 작성이 되셨으면 확인 한번 눌러보시고요. 인쇄 미리 보기 가셔서 오른쪽에 나와있는 페이지 번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과별 성적 보고서 완성하는 작업 다 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성적 관리 폼의 조회 버튼을 클릭할 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조회 매크로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적 관리 폼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한번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하시면 LSD 학과 LSD 학과는 학과 목록이 표시가 되어 있는 여기를 말하고요. LSD 학과에서 선택한 값과 내가 만약에 전산학과 사회체육학과 통계학과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선택한 값과 동일한 내 코드만 본문에 표시하라고 했어요. 여기에 선택한 값과 아래쪽 본문 쪽에 있는 학과점 학과에 있는 데이터하고 동일한 것만 표시할 수 있도록 어플라이 필터 매크로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 보기에 디자인 보기 가도록 하겠고요. 문제에서 매크로로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만들기에 가셔서 매크로를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어플라이 필터 매크로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어플라이 필터 선택하시고요. 조건문에서 점점점 작성기 그 다음 현재 작업하는 폼에 모든 폼에 성적관리 폼에 LST 학과를 선택하면 LST 학과를 선택하면 그 내용과 같습니까? 성적관리의 학과점 학과와 같습니까? 둘 다 폼이 들어가니까 앞에 있는 두 번째 있는 폼은 지워주시고요. 이런 형식으로 첫 번째 성적관리의 LST 학과라는 값에 선택한 값과 성적관리의 학과점 학과에 있는 데이터와 동일하다면 이라고 조건을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작성한 매크로 오른쪽에 X 한번 누르셔서 문제 봤더니 조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회 매크로 입력하시고 확인 누릅니다. 이제는 cmd 언더바 조회 조회 버튼을 선택한 다음 이번 이벤트에 가셔서 클릭했을 때 원클릭에 조회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다시 한번 폼 보기에 가셔서요. 만약에 통계학과를 좀 보고 싶은데요. 라고 선택하고 조회하시면 통계학과에 해당한 내용을 보실 수 있는지 다른 학과 선택하시고 조회하시면 해당 학과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업하셨으면 오른쪽 닫기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살펴보셨고요. 3번 문제도 성적관리 폼이네요. 성적관리 폼에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보기 클릭하시고요. 인쇄 CMD 언더바 인쇄 버튼을 클릭할 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매크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들기에 가셔서 매크로를 선택하실 거고요. 학과별 성적보고서를 보고서를 오픈리포트 하시면 되겠죠. 오픈리포트 선택하시고 보고서의 이름은 학과별 성적이고요. 인쇄 미리 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 형식은 인쇄 미리 보기 그 다음 다 작성하셨네요. 조건이 없으시니까 오른쪽에 닫기 한번 누르시고 변경된 내용 예 눌러서 매크로 이름을 인쇄라고 저장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에 인쇄 버튼에 이벤트에 클릭했을 때 조금 전에 만드셨던 매크로 인쇄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적관리 폼은 닫기 버튼 눌러서 변경한 내용 저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과 폼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신 다음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 클릭한다 이벤트에 원클릭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작성기 클릭합니다. 두 커맨드 개체와 run SQL 메소드를 이용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프로시저 안에다가 먼저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두 커맨드 run SQL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삭제하는 거잖아요. txt underbar 학과 코드 컨트롤에 입력된 데이터와 학과 코드가 정확하게 동일한 경우에만 레코드를 삭제하도록 구현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QL 문 작성하기 위해서 삭제하는 거니까 delete 라고 입력하시고 모두 삭제하겠습니다. 별 from 어디로부터 학과 테이블로부터 학과 테이블로부터 삭제하겠습니다. 하시면 되는데 조건이 있죠. 지금 여기까지 하게 되면 다 삭제되어 조건을 주시면 되는데 조건은 txt underbar 학과 코드 컨트롤에 입력된 데이터와 학과 코드가 동일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 코드가 같습니까? 누구랑 같냐면 txt underbar 학과 코드와 같습니까? 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 큰 따옴표를 닫으시면 되는데 txt underbar 학과 코드 우리 학과 코드는 속성이 문자입니다. 문자 처리를 위해서 작은 따옴표 입력해 주시고요. 앞뒤에 작은 따옴표 그리고 나서 이 컨트롤의 값에 대해서는 m% 연산자를 이용해서 구분하시겠죠. 그 다음 이제 큰 따옴표 에 대한 처리를 해 주시면 되는데 딜리트부터 시작해서 m% 앞에까지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 뒤쪽에 있는 m% 다음에 작은 따옴표 있는 거를 큰 따옴표 열어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삭제 버튼 작성하셨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학과 폼도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요.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이 수강하지 않는 학과를 표시하는 미 등록 학과 커리를 작성하시요. 되어 있습니다.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요. 만들기에 커리 디자인 클릭하시고요. 가져오실 테이블은 학생 테이블과 학과 테이블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닫기 버튼 누르십니다. 문제에서 학생이 수강하지 않는 학과를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학과와 학생 테이블을 조금 이렇게 위치를 바꿔보시고요. 학생이 수강하지 않는 학과 그러면 학생 테이블에 없는 것만 학과 테이블에서 표시할 수 있도록 커리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과 테이블과 학생 테이블의 조인선을 더블클릭 하셔서요. 학과에서는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시고요. 학생 테이블에서는 조인된 필드가 일치한 레코드만 포함하겠습니다.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학과 그 다음 담당 교수 필요하신 데이터 가져오실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 수강하지 않는 학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학생 테이블에 가셔서 학과를 선택하시고 화면에는 표시하지 않을 거예요. 조건은 표시하지 않을 거고요. 학생 테이블에는 없는 것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이즈널 이라고 작성하신 다음에 우선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문제에 제시된 학과와 담당 교수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면 되겠죠. 예 하셔서 미 등록 학과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중간고사 긴말고사 출석점수의 평균이 90점 이상인 학생을 검색하는 우둥생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학생 테이블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학생 테이블을 선택하고 닫기 버튼 누릅니다. 학과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져올 데이터는 성명 그 다음 비상 연락처 그 다음 학생 테이블을 이용할 것 결과는 미리 보기 화면을 참조해서 작성하는데 조건이 있죠. 조건은 중간 기말 출석 점수의 평균이 90점 이상 평균값을 먼저 구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과목을 더해서 나누기 3을 하면 평균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필드에다가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F2 가로 열고 첫 번째 중간 고사 가로 닫고 더하기 기말 고사 더하기 출석 점수 3개의 값을 다 도한 다음에 나누기 3을 하면 평균값을 구할 수 있고요. 화면에 표시 하진 않을 거니까 표시 체크 해제하시고 조건에 와서 평균값을 구했는데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90이라는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조건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 시트 보기에 가셔서 결과를 확인했더니 문제 제시된 결과가 맞죠? 되셨으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누르신 다음 이름을 우등생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4 처리 기능 구형까지 보셨습니다.